나 포킹 잘 들어가긴 했다 근데 오 괜찮은데요? 오오 이 카이사지 그래 어려워 야미야미 불맛 번딜이네? 번딜 한판 당겨야겠다 너포님 뭐하시나요? 물어보자 하나 제리 해야겠다 밀리오 일단 밴 해줍니다 만나본적 없으니까 밴이 만났다가 불쾌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밀리오요 어쩌라고 상대 탈진을 내가 정화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봅시다 코 달지마셈 가버려 난 가야겠다 어?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그치 뭐하세요? 불맛 어? 미드 네 타빙 자 이거 바텀 바로 다이버하자 이거 아 뭐야 뭔일이야 뭔일이야 어? 잘타 유미야 아 유미 타빙습니다 어 아 아 아니 뭔 베이가요 흠 덤프 마렵긴 한데 빠져야겠다 칼론 오겠는데 저쪽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김은 좀 마리운데요 근데 가버려 가버려 꿀맛 굿 건물 좋았다 돌풍 마렵긴 한데 몸파는 뭔 돌풍이요 아 어 어려 미쳤나 어딜 나와 베이거야 나 잘 끈 듯한데 감사용 에라이 죽어라 그냥 자 꿀열매 먹어주면서 탑으로 한번 와드가 없네 이녀석 자 죽어야겠지 잘 가고 그냥 치자 발음 빠르니까 그죠 여기 안 막아 그러면 아니 나 트리스탄 안 돼 오 그래요 나 그냥 밀게 꿀맛 여기 들어가야지 흠 끝 수고하세요 어우야 아프다 죽을 뻔 근데 안 죽었다면 오케입니다 카비 그냥 밀게 얘네라 나와 뭘 더 하니 원딜이 이렇게 잘 컸는데 그치 그치 또 가세요 그냥 타고 밀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등 했다면 오케입니다 와 상대 뭐야 0 0 0 451 0 아니 이렇게 하고 게임 어떻게 기려고 뭐야 에이피 에이피가 좀 없는데 에이피가 좀 없는데 에이피 카이사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 에이피임 내려 봅시다 에이피 저 그거 듣고 싶어요 그거 그거 메들리 아 메들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지 나이 승 너 저승 에이 이해할 수가 없네 네 아 해드렸습니다 메들리 성공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걸 뭐야 아니 님들 상대 미드 닉네임이 미드 카이사 킹인데요 뭐야 아니 미드 카이사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뭐임 아니 레전드네 미드 카이사 킹의 미드 카이사 상대법 대박스 그런가 카이사를 잘 알아서 신데라를 픽한건가 아 그럼요 해드립니다 대박스는 진짜 틀닷 같네 네 그럼 아X 하고싶다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네 아 해드렸습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아 9천원 네 네 아 해드렸습니다 나이 승 미찬 성공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응응응 응응응 좋챠 이녀석 아프지 미드 카이사 킹인데 카이사한테 맞으니까 어지럽지 뭐 어지러울 수 밖에 없다 덩글 그라가스 그럼 좀 무서울 수 밖에 없는데요 상대 포션은 다 뺐네요 그래도 아 아 이게 누가 정화 바로 쓰고 반응했으면 살았는데 정화가 좀 느렸다 절대 나대지마 그냥 파밍해 사리면서 사리면서 파밍만 함 이제부터 신데라 6렙 다녔어 요리조리 피해버리기 바텀 안갔어? 너가 죽였어 신데라 바텀 커버를 갔어야지 나이 밀고 왜 안 움직이니 지방영환 값 달게 받아라 아 미안해 미안해요 신데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입을 놀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 어 와 진짜 에반데 이거는 아 이쪽이 왜 안 죽음? 아니 이건 좀 아닌데 일단 파밍을 해요 사리면서 어 나 이거 어떡해? 오케이 나름 잘 막았다 그래도 인정? 가버려 와 너무 좋았다 티나 믿고 있었어 구해주러 왔구나 형 걸어왔구나 구해주러 왔구나 나 궁은 있어 살짝 뒤로 빠지다가 지금 가버려 어 이 바보같은 녀석 퀸이 오는 걸 못 봤구나 그럼 죽어야지 좋습니다 나는 중이긴함 님들아 아 가버려 꿀맛 어 뭐야 나름 이녀석 이루어 오겠구나 딱 봐도 아 채용당하네 양부터 져야겠다 어 네 아니 이거 운전기사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 승객은 내려도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기사는 내리면 안 되지 기사가 내려보면 어떻게 해 어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흐흐흐 내가 나설 차례인가 내가 좀 역할을 해줘야겠구만 나 나 포킹 잘 들어가긴 했다 근데 어 괜찮은데요? 오오 이 카이사지 그래 어려워 야미야미 불만 어 알아서 마무리 해 룰루 당했습니다. 룰루, 슴벨이네? 오! 룰루! 엘로 같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여기! 레전드, 레전드! 너무 맛있다, 룰루야. 되게 잘 맞아주니? 여기? 빵! W 빵! 룰루 한 방. 여기! 괴도에 오른 카이사죠? 3코어부터는 진짜 세거든. 코어 뜰 때마다 왕기하는 느낌? 오, 그래요? 뭐하세요? 와, 이 기업 맞아? 대박인데? 그냥 끝내자. 뭘 살려주냐. 뭐하세요? 여기? 좋았습니다. 야. 캬. 좋고요. 흠. 어, 가면 뭐 안되나? 지금쯤 올거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오면 어떡할건데? 이 녀석아. 가버려. 꿀맛. 자, 내려갑시다. 이건 몰랐지, 이 녀석아. 상대도 샷코를 좀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그죠?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죠. 이 녀석아. 여기 와드를 해야겠네. 아, 뭐야 이거는. 타직스 왜 미드로 왔니? 아니, 왜 미드임? 좀, 살아왔네. 네이스. 다터미 더 중요해, 그래도 요즘엔. 좀 받아 먹죠, 일단. 사인 당겨지니까. 파이크가 올라오는 중. 어우, 다행이다. Q. W가 안맞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터뜨려. 좋아용. 오, 파이크 뭐야. 야미. 아니, 이럴, 이럴 그래블? 히면이 좋은데요, 이번판? 근데, 저희 팀 조합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도 방심하면 안된다. 방심하기엔 이르다. 어, 네. 화이팅. 자, 그리고 AP 카이사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챔피언은, 1코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개쓰레기임. 장점이란 게 없는 챔프. 한 3코어쯤 나오면, 반점이란 게 없는 챔프로 바뀌는데, 0코어 때는, 장점이란 게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땀이 안나면 좋다. 사실 원거리 까사딘 느낌이 있죠. 나쁘지 않죠, 이정도면. 이정도 교환은 땡큐다. 들교환 좀 많이 해놨어. 공도 없음. 찾고 죽었나? 어. 죽었네. 여긴가? 네. 힝워라 하나 찾어. 차비. 이거는 막으러 가야겠는데? 내가? 사탄은 여기 안 올 것 같거든요? 내가 막자. 뭐지.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와우. 아니 이게 스턴이 걸려? 뭐야? 이번 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차비. 여기 있는데? 얘네들 왜 여기있니? 포킹 한번 가고싶다 이거 가버려? 아 너무 아깝다 형 Q 나갔으면 암호모 잡았을 것 같은데? 카즈 말걸 그랬나? 살짝 카즈가 들어오라고 오신 것 같은데? 대학볼드 먹으려고? 받았다 오케이 여기다 가버려 죄인가? 뭐야 왜 뒤로 안빠져 야 근데 잘 노렸다 일러보이야 어? 깜짝이야 아니 이거 개사기네? 나 죽을 뻔했어 괜히 칭찬 한번 받으면 어우 센거 봐 미쳤는디? 옛날 AP 카이사 느낌 나네 아 죽었다 카드 말걸 그랬나? 상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네 아 교환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 이게 급발진하면 안좋은데 이게 RW가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사미라 상대로 맞히기 쉽지 않거든요 사미라는 W실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아 결과값만 보면 오히려 이득이야 하지 말걸 그랬나 하남자 매크로 어쩌라고 어쩔건데 내가 매크로 하겠다는데 이제부터 절대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야비하게 해 그냥 상대팀이 아 카이사 게임 부럽게 하네 귀걸 안날라오네 살짝 이런 얘기 나오게 절대 무리하지마 절대 발사해서는 안돼 어차피 W만 써도 한탄이 이긴다 이제 오브젝트 못 와요 상대 W맞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뭐야 여긴가 아 절대 발사를 하지마 A인가? 오케이 A인가? 와 일라위가 그냥 녹는다 님들 봤음? 하이사 속대를 바로 녹는거 템만 뜨면 진짜 사기라니까 아깝네 그치 그치 아 이걸 이거도 피해? 무리하지 말고 있자 그치 아 그래요 레전드 레전드 이거 가자 W 어? 이게 안맞아? 팔찐 그냥 걸게요 이거는 팔찐 걸리면 뭐 어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 아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나 굉장히 잘 컸는데 이렇게 허무하니 좋습니다 아 알죠?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